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오랜만에 한 번 녹스 아직 완벽하게 된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두개 집어주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죽이고 들어가요 여기 시팡이 떨어져 주워주고 예전에 하던거랑 좀 다르게 할려고 합니다 예전에 스피드랑 했던거랑 좀 다르게 다시 말거리고 다시 말거리고 여기 들어가서 이거 먹어주고 예전에 여기는 박쥐들을 다 잡았거든요 박쥐들 안잡고 도와줘요 온사방에 박쥐 있어요 안도와줘 디테일한 부분을 갖다가 좀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기에 있는 어침만 잡으면 되거든요 안쪽에 있네 이렇게 하면 일단 첫판 끝이죠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나가서 이거 누르고 달려요 달렸다가 이렇게 튕기자마자 넣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저장 무릎을 여섯개 버려주고 그리고 콕콕콕 때려주고 달려요 영상은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달려요 축하합니다 전사 이러면 두번째 장 끝이죠 자 여기서 여기서 저장하고 요렇게 그리고 상점 주인한테 가지고 자 여기서 저장을 갖다가 하나 여기서 저장해주고 자 여기서 저장을 갖다가 하나 저장해주고 이게 좀 힘들더라구요 요게 잘 요게 잘 그래가지고 다 무시하고 달릴게요 예전에 얘네들 다 잡으면서 갔거든요 7장 전에 5랩을 찍으려고 얘네들 다 잡으면서 갔었는데 그냥 달릴거에요 여기서 달리고 여기서 여기보고 달려주고 여기 3개 사요 이거 약 3개 사주고 달려 이쯤에서 요렇게 해주면 피 안달죠 이렇게 하면은 말걸고 들어가요 이쪽으로 걸어가서 제가 꺼주고 이쪽으로 요렇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젠장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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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요 달려요 대충 대충 잡아요 대충 대충 잡고 넘어가요 여기 가가지고 자 여기서 궁기 저어주고 여기 전갈 잡아주고 다시 돌아가요 루트를 루트를 새로 새로 짰거든요 요런식으로 원래 전갈 다 잡고 갔었는데 전갈에도 딱 2마리만 잡고 여기 잡고 여기서 대기 요러면 이제 못보죠 이거 챙겨주고 물약 하나 물약 하나 먹어주고요 자 이친구 잡아주고 여기 부서주고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쪽에 해골이 있어가지고 잡아주고 들어가서 이거 챙겨주고 이 친구 잡아주고 틈틈이 잡아줘야되요 틈틈이 잡아줘야되요 기다렸다가 이 친구들 피해서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3장 끝났죠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달려주고 여기서 우물물물먹어주고요 아 실수했다 이쪽으로 가야되요 여기 가가지고 애한테 말걸고 요거 건드려서 요거 사갓을 다 챙겨주고 돈 챙기고 오케이 이런 3장 끝 4장 여기 물약 하나 챙겨주고 쭈욱 달려요 쭈욱 달려요 여기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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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챙겨주고 내려가서 바로 박아요 이거 챙겨주고 내려가서 바로 박아요 이거 빼주고요 여기 박아주고 자 여기서 요거 부수고 살짝 들어가서 경험치 얻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제 중간 부스 야 안녕하세요 하세요 자 이렇게 한대 때려주고 따라가면서 때리면은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원래 애 안잡고 갔었는데 이번에 잡는 거예요 이렇게 챙겨서 여기 껴주고 슬 clues 주 clues 손자 써주 proxim 자 여기서 이 친구까지 잡아주고요 를 저장하고 를 저장하고 아! 젠장! 여기서 요렇게 넘어가지고 두개 챙겨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 친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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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기고 챙기고 이렇게 여기서 요렇게 달려주고 자 여기서 이렇게 두어가지고 아까 세이버했던거 로드 해가지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어디서 날라 뭐야 이거 이게 한번에 돼야지 좀 빨리빨리 기록이 나오는데 아 아 왜 이렇게 안되냐 넘어가줘야지 여기서 이거 하나 챙겨주고요 잡아줘요 잡아줘요 아 여기서 점프 점프 이쪽으로 지나가서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고 자동차 이거 잡아주고요 잡아주고 이거 챙겨주고요 이거 여기다 넣어주고 잡아주고 이거 챙겨주고요 이거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다 챙겨주고 여기다 달려서 이거 챙겨주고 여기서 저장하고 달려요 여기서 달려요 여기 가끔 좀비가 쓰러져있을때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되요 저기 잡아주고 여기 달려주고 자 여기서 요 친구 이거 먹고 아! 젠장 물약 하나 먹고 이걸로 바꿔요 그리고 잡아주고 오케이 잡아주고 이거 하나 챙겨요 이걸로 요 방패 챙기고 클리어 자 이제 4장 끝 끝 여기 들어가자마자 여기 들어갔다 나오고 요거 잡아주고 여기 오거 잡아줘야되요 오거 이거 못잡았네 자 여기서 요거 먼저 고기 먼저 사가술도 사요 사가술 사고 그리고 여기서 사고 달려요 중간중간에 적들을 잡아주면서 가는게 좀 포인트에요 이게 빨리 달려야되는데 경험치도 좀 챙겨야되가지고 중간중간에 잡아줘야됩니다 옛날에 제가 옛날에 제가 했을때랑은 좀 다르게 가는거여가지고 옛날에 제가 했을때랑은 좀 다르게 가는거여가지고 경험치가 많이 부족해요 여기 오거 잡아줘야되구요 여기 오거 잡아줘야되구요 여기서 여기서 슈리켄으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저가지고 슈리켄으로 바꿔가지고 토토토토토 자가지고 자 이렇게 살짝 돌아다니면 방패를 빼야 벽을 넘기가 쉽거든요 방패를 빼주고 여기 잘해야 돼요 이렇게 붙여서 지나가지고 챙겨주고 여기도 잘해야 돼요 여기 잘못 지나가다가 죽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쓱 이렇게 이렇게 쿨 돌 때마다 박치기 써가지고 경험치를 얻으면서 가야죠 이제 5장 끝 벌써 6장인데 18분 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주고요 달려요 그냥 바로 달려주고요 여기 봐가지고 얘네들 다 무시해요 그냥 달려요 빅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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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타 이제 언제 얻을꺼냐구여 안 얻을 거예요 돈없어요 이거 비키니 아바타 하나에 3만원씩이잖아요 여기 이거 챙겨주고 빨리 가져가 빨리 아무도 쫓아오지마 빨리 죽어라 여기 생겨주고요 내려가면 되죠 이렇게 지나가지고 저 급하게 지나가려고 하면은 튕겨나가져가지고 급하게 지나가려면 안돼요 급하게 지나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자 뒤로 빠져요 뒤로 빠졌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자 이렇게 박아주면 되죠 자 이렇게 박아주면 되죠 여기서는 한 4,5번 죽을 각오로 달려야되요 그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여기 여기만 잘 통과하면은 나머지는 할만하거든요 여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지나가지고 잘 피했죠 잘 피했죠 자 여기서 장하고 자 이렇게 되면 안되요 자 이렇게 되면 안되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자 여기 조심 힘정 조심 들어가서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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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마자 함성 질러주고 자 여기서 이제 요거 빼주고 들어가서 요거 챙겨주고 달리기 붙이죠 달리기 붙이죠 챙겨주고 여기 먹어주고 여기서 요렇게 박아요 피해주고 이 친구 깊게 냅두고 여기 맞아도 상관없어요 맞으면서 그냥 지나가서 아 때려주고 여기가 진짜 위험해요 이거 챙겨주고 달려야되요 여기를 진짜 잘해야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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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이 친구 박아주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빵 질러주고 누르는게 늦었네 사용하기 눌러주고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눌러주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질러주고 해야되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아! 젠차 살짝 꼬였는데 오케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서 오케이 통과 금방 통과했다 이쪽으로 달려요 이쪽으로 달려요 공부해주고 여기서 피 하나 먹어주고 들어가자마자 질러주고 이 친구를 노려야되요 때려주고 이제 튀어야 돼요 피해주고 여기서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질러주고 이 친구 박아서 아 쟤 이제 못박았다 아 쟤 이제 같이 죽었는데 이 친구 박아주고 톡톡톡톡톡톡톡 피해요 이 친구 나머지 한 명은 전기로 지진해내기 때문에 아프긴 한데 버틸 수 있거든요 잡아주고 챙겨주고 챙겨주고 이거 그냥 맞으면서 지나가요 여기 물약 하나 챙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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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자마자 양쪽 다 보이는 데서 항상 질러주고 챙기고 됐 över enfim 엥 후ー 후우 달려요 아 여기 자꾸 부딪치네 자 여기 들어가서 요거 원형망패 하나 떨궈주고 달려요 요 그냥 끝까지 달려도 되겠는데 꽤 나쁘지 않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 죽은게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 기다렸다가 죽여주고 요렇게 잘 지나갔죠? 점프 슥 슥 슥 슥 들려주고 달려요 미친듯이 달려달려 달려 달려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다행인게 제가 거의 한 1년만에 다시 하는거여가지고 다 까먹었을 줄 알았는데 몸이 다 기억하고 있더라구요 다행히도 다행히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 아 진짜 얘가 나오냐가 아 가장 방해되는 친구가 나오네 자 여기서는 저장하고 이렇게 달리면 되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고 세이브 했다가 로드하고 그러고 한 다음에 지나가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주고 물약 하나 먹어주고요 그리고 요거 해주고 호 환혈 방송이요 일단 한놈부터 처리하고 박아요 오케이 잡았죠 아 젠장 한번에 못들어갔다 에이 하 하 하 아 으 이곳에서 혜쿠가 여기가 바로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 좀 할게요 아 뭐야 이거 지나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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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봐가지고 피해주고 잘 피했죠? 봐가지고 여기선 이 친구 한 대 토 때려주면 사라지죠? 봐가지고 지나가요 봐가지고 이걸 바꿔주고요 이거 얻어주고 잘 지나가지구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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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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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눌러주고 여기서 이쪽으로 숨기고 받아주고 이렇게 이걸 밟아주고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해머 넣어주고요 이제야 해머를 사용할 수 있죠 레벨이 이제야 5레벨 된거에요 저 친구 파이어볼 날리기 때문에 저 두번째 마법에서 파이어볼 날리기 때문에 파이어볼 조심해줘야 되구요 다 예 음 하 아 음 으 잡아주고요 잡았고 여기서 대기 이거 다 챙겨주고 자 이제 마지막이죠 애가 챙겨주고 아 젠장 아 야 이런 실수를 하냐 와 씨 큰일났다 점프 눌렀어야 되는데 망했네 마지막에 와가지고 실수를 했네 자 요 해머로 바꿔주고 화면 한 대 톡 터주고 톡 톡 와우 오 씨 오 마이 갓 죽을 뻔했네 아 자꾸 실수가 나오네 오 마이 갓 자 여기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튕겨주고 내려주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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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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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잘 통과해줘야 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잠깐만. 이런 실수로 하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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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시 돌아올거다 47분 컷 흐흐흐 일단은 제 최고 기록인거 같구요 예전에 50 몇분 걸리지 않았었나? 옛날에 했던게 1시간 15분 걸렸던거고 옛날에 했을때 1시간 15분 걸렸었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했을때 한 50 몇분 걸렸던걸 기억하는데 어? 최소한 잭, tv를 어떻게 한거야? 잭 괜찮아? 잭 당신 담배 팠어? 셔츠는 어떻게 된거야? 잭, 왜 날 그렇게 보는거지? 잭, 대답해봐, 잭 TV는 어디로 갔어? 이 냄새가 되죠? 주인공을 왜 엠자 타이머로 만들었을까요?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제가 녹스만 했었는데 다시 하려니까 힘드네 빡 집중해야 돼가지고 힘들어요 중간중간에 몇 번 실수해가지고 실수만 좀 많이 줄이면은 좀 더 그 뭐냐 갈라바성에서 좀 죽은 것만 좀 줄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죽었네 네 흐흐흐 흐흐흐